사연베츠카노! 안녕하세요. 저는 드리몬코리아 대표 인사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우리 드리몬코리아 벌써 5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5년 동안 정말 수백 명의 몽골분들이 저희 드리몬코리아에 오셔서 한국말도 배우시고, 토픽 점수도 따시고, 운전면허도 합격하시고, 대학, 대학원에 진학도 하시고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홀랑 원장선생님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함과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지난 5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 드리몬코리아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몽골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 지난 2년간 샤롤 선생님께서 합류를 하셨고 또 최근에는 또 우리 허 선생님까지 합류를 하셔서 저희 드리몬코리아의 프로그램들이 더 다양하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냥 우리 드리몬코리아가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어떤 몽골분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항상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저희 드리몬코리아를 오셔서 교제하시고 또 하시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일들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항상 있으시기를 가득하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홀랑원전 선생님에게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사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열정과 정말 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뒤에 저희 책들 또 이런 환자까지도 다 홀랑원 선생님이 직접 쓰시고 또 저희가 또 인쇄를 출판을 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홀랑원전 선생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저희 드리몬코리아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제가 혼자만의 힘과 의지로 될 수가 없었겠죠.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앞으로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용해 주셔서 우리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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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봐야겠다 자격사항으로 드레 생베스카노 드림홍코리아 5주년을 축하합니다 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몽골어를 공부한 학생으로 2023년부터 지금까지 토픽 5급 6급 목표반을 가르치는 강사로 드림홍코리아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입학 사증 연장 영주증 취득 이런 데 필요한 토픽 성적을 받을 수 있게 제가 많이 연구하고 가르쳤는데 그때마다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제가 사랑을 많이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사랑을 주시면 참 감사 먼저 드립니다 드림홍코리아에 있는 많은 사진을 보면서 드림홍코리아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잘 정착해서 생활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빠이실라 빠이시테 uit sus고뎅코리아 여러분, 안녕! 여러분,acht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